아, 우리 명팔이의 삼총사. 네. 미녀 삼총사. 여기서 태어나신 거예요? 세 분 다? 아니, 이분은 시집 오고. 아, 시집 어디서 오셨어요? 석초. 석초에서? 우리는 여기가 고향이. 인민하게 다니셨어요? 그럼 여기서 태어나셔서 여기분이랑 결혼하셔서 여기랑 사시는 거예요? 아니, 이제 피랑 나갔다가 또 들어와서. 피랑 나가서 만났죠. 피랑 나갔다. 아, 피랑 나갔다. 이편분을 모시고 데리고 들어오신 거예요? 아, 갔다 오셨구나. 아니, 그런데 여기 차 타고 다 깜짝 놀랐어요. 가게들이 다 문을 닫아서 빈집이 너무 많고. 그전에는 연애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아직 안 끝나셨구나. 연애 얘기 더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냥 이런 얘기를 끊었어. 그러니까. 아니, 그런데 여기 가게들이 옛날에는 잘 됐었어요? 조회가. 네, 잘 됐죠. 그런데 이 전방이. 가게. 이 은광사. 은광사를 딱 맞추면서 구전이 될 거라 한 가지. 갑자기 손님이 그렇게 사건나가지고 딱 끊어졌는데 기도 안 치셨겠다. 그러니까 여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때. 가게만 바라보고 산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오징어 가게 봤죠? 네, 네, 네. 다 비었어. 거긴 다 가게만 보고 산다고. 식당도 크게 하라고. 그럼 안 돼서 나간 분들도 많으시겠네요? 나간 사람은 없고. 나간 사람은 없고. 윤숙이는 나갔다. 윤숙이는 나갔어요? 여기 살라도 들어와. 그러게. 살라도 들어와요? 이제 김정은이가 이렇게 사방에 댕기고 있으니까. 땅이 있으면. 그럼 김정은 위원장 화면에 뉴스 같은 거 자주 보시겠네요? 그리고 그거야. 보시니까 어때요? 이건 좋지 뭐. 어떤 거 같아요? 김정은 위원장 딱 인상이 어떤 거 같아요? 나는 뭐 하나 다 보는 거. 말하면 안 돼. 무슨 일이야? 나한테만 살짝 얘기해. 어떤 거 같아? 김정은 위원장 인상이 어떤 거 같아? 다 쳐. 괜찮아. 요새는 얘기해도 되는 시대예요. 요새는 시내가 바뀌었다고요. 얘기하셔도 된다고 어머니. 괜찮아요. 다 좋아. 다 좋아. 그래도. 그럼 100% 믿으세요? 그럼 이제 믿어야지. 이제 믿어야 된다고. 그 전에 못 믿으셨구나. 그 전에 못 믿었지. 자꾸만 있으면 겁이 나서 벌벌 떨기랬지. 이제는 믿어야지. 믿고 싶은 거죠. 어디로요? 로켓을. 어머니 로켓을 날아가는 거 보셨어요? 여기 앉아서. 여기 앉아서. 여기 앉아서요? 거짓말. 로켓을 날아가는 게 어떻게. 이 형상이 이렇게 아니. 여기 앉아서 로켓을 흘리기 지나갔다고. 아니 무슨 연도 아니고 로켓이 어떻게 지나가는 게 보여요. 그 정도로 가깝다. 그죠? 그렇게 들어야지. 어머니 북에서 그런 거 막 그럴 때 여기 이 동네에서 그런 소식 들으시면 안 무서우셨어요? 아니 그게 한두 번일 때 말이지. 그 뭐 계속 그런데 뭐. 저거. 그런 소리를 한두 번 들어야. 아. 저실지? 저실지. 여기 조명탄이 막 날아달리고 있어. 그때도. 사는데. 지금은 거기다 되면 아주 평화하지만. 지금은? 그땐 무서우셨구나. 그치. 그때는 60년대, 70년대. 이럴 때 되게 무서웠어. 아니 얼마 전에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작년까지만 해도. 예예예. 이제 확실한다고 그러고. 미사에서 온다고 그러고. 근데 그게 이제 이미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시죠. 어머니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남편? 아이 남편도 아무것도 안 무서웠어. 10년을 내어라 남편 무서운 사람이 없어. 지금 테레미야. 지금 테레미야. 지금 테레미야. 남편이 제일 무서워. 어머니 뭐가 제일 무서워요. 어? 뭐가 제일 무서워. 난 누가 무서운 사람이 없어. 나도. 그럼. 우리 명팔이 엄마도 최고야. 그러시네. 이게 이제 분위기가 좋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금강산 쫙 들 텐데. 다시 들어와야지. 그런 기대도 있으세요? 그럼 여기 있지요. 이거는 진짜로. 근데 나 그때까지 살 것 같지. 아유. 가시죠. 아유. 나이 80인데. 통일해야 된다는 거는. 우리가 안 해야 돼요. 네. 북한의 대통령 딸을 내놓겠어. 남한의 대통령 딸을 내놓겠어. 남한의 대통령 딸을 내놓겠어. 그걸 누가 내놓냐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게. 그러면. 그냥 완안하게 이렇게 다 해. 왔다 갔다. 우리도 원산 구경도 가고. 평양가구 구경도 가고. 그렇죠. 서기도 나와서 구경하고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거라 기대를 해야지 뭐. 우리 엄마들이 생각하는 통일이 그거야.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왔다 갔다 그냥 교류할 수 있는. 이렇게만 해도 괜찮은데. 그렇게만 되면 괜찮죠. 어제만 하고 가지. 우리 갈까요? 가요? 아니요. 가지 마요. 더 놀다가 해야 돼. 네. 뭐 같아요. 우리 무서운 거 있네. 안 무섭다며. 용감은 무서워. 용감 안 무섭다고. 이 나이에 내가 뭐가 무서워 그러시더니. 하나가 땅이잖아. 나는 땅이고. 남편은 아니지. 아니요. 땅만 있는 사람은 부자예요. 아니요. 이 나이에 뭐가 무서워 그러시더니.